히앤이 머리를 자르러 간다고 해요 자기가 잘 가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지금 따라가거든요 이름을 전에는 얘기해 줬어요 들어가보죠 지금 설명을 좀 들었는데 가격을 보시면은 이거는 위에는 머리 자르고 샴푸하는 거 6만동, 우리나라는 돈 3천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샴푸는 안 해요 머리 안 감기고 머리 자르고 마사지 간단하게 해 주는 게 이게 또 3천원 그리고 5만동짜리는 애들 머리 자르는 거 2천5백원 그리고 18만9천동짜리는요 여기 몇 개 있거든요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염색을 빼거나 아니면 스트레이트 파마를 한다거나 요런 것들이 좀 비싼 거고 그리고 뭐 아무튼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머리 자르고 샴푸하고 그 다음에 마사지까지 받으면 10만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보시면은 와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히에는 지금 머리 자르고 샴푸하고 그리고 마사지까지 받는 걸로 했어요 근데 가격표에는 없는데 그게 10만동이라고 하네요 일단 오면은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아 여기 와서 보니까는 너무 깔끔하고 되게 있어 보이는데 가격은 엄청 싸요 여기 가격 싸지? 여기 가격 싼거지? 어 머리 얼마나 얼마만에 한 번씩 자른다고? 6개월마다 한 번씩? 아 돈 아낀다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머리 자른대요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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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직원분들이 한 달에 백만원 본다고? 진짜 어떻게 알아? 진짜요 지금 물어봤어요 지금 물어봤어? 아니 그때 한 달 전에 물었어요 한 달 전에? 아 네 여기 머리 자르는 사람하고 여기 여자들도 다 백만원 본다고? 네 머리 자르는 사람만? 네 아 여기 머리 자르시는 헤어스타일리스트는 한 달에 백만원 정도 본다고 하네요 와 엄청나네 베트남 사람들이 한 달 보는 거에 거의 한 두세 배 보는 거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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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도 감겨주고 얼굴도 마사지 해주고 어깨도 마사지 해 줬어 어때? 시원해? 좋아하다 시원해? 좋아 여기? 괜찮아? 응 말 좀 많이 해봐 배고파요 배고파? 진짜 고고요 아 그래? 아 너무 시원하게 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아 시원하겠다 아 시원하겠다 반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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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반턱? 여기가서 이런식으로 마사지를 받으면 이게 한 20분정도 하나봐요 목하고 뭐 등쪽 위쪽 어깨 그 다음에 저 현란한 손기술에 지금 얼굴 마사지까지 20분정도 그러니까 머리 자르고 이렇게 마사지만 딱 받으면 샴푸까지 하면은 10만동이고 샴푸 안하고 마사지만 받고 머리 자르면은 6만동 3,000원 너무 괜찮다 베트남을 또 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머리 자르는게 자 마사지 끝나니까는 살짝 이제 머리 말려주면서 어디 잘못 갔는데 없나 체크하는 것 같아요 머리 다 말려주고 또 이게 또 애프터서비스까지 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디 좀 이상한 데 있나보고 또 찾아서 해볼게요 또 찾아서 해볼게요 그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럭셔레맨이라는 요 미용실이 지점이 3개가 있대요 다낭에 그리고 뭐 하노이에도 하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단은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머리 자르고 뭐 해도 가격이 싸긴 하지만 뭐 머리 자를 필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와서 뭐 그냥 날치 덥고 막 이러니까 뭐 샴푸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 어깨 두피 마사지 정도만 받는게 얼마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여기 머리 안 자르고 여기 머리 안 자르고 마사지 받고 샴푸만 하는 거는 얼마야 60만동 6만동 6만동 아 6만동 아 그런게 있대요 그래서 어 머리 안 자르고 샴푸만 하고 뭐 그러니까 좀 머리 감겨주는 거죠 두피 마사지 하고 어깨 마사지 하는게 6만동이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늘 3천원 정도 되는거죠 어 그리고 뭐 지금 여기에서 막 그 마사지 해주고 뭐 이런 분들에게 팁도 어느정도 주면 정말 좋겠죠 아 아 히에는 그래도 매너가 있어요 저렇게 또 팁도 주고 됐어? 오케이 땡큐 네 자 암튼 이렇게 해서 끝나서 이렇게 끝나서 나가요 네 빠이바이 땡큐 베리 머치 자 이제 끝났어요 아 진짜 배가 너무 고프네 암튼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배가 고파서 반새우를 먹으러 갈려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주소가 보이죠 258 럭셔리 럭셔리 맨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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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